한국의 생활 한국의 생활 한 건물 온라운 시간 속에 살았기를 따라가죠 못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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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행이다 진짜 지금 다 뒤로 깜짝댔어요 간다 다행이다 거기 처음 초반에 후렴할 때 첫 번째 후렴했을 때 퀵이 개판인데 네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쿵 쿵 쿵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도 못해 맞아요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했어 제가 평소에 얘 손 10만 피트로 가는 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본가봐요 연습 안 했으니까 틈틈이 안 서있어야지 맞아요 한 달 할지도 없구만 이거 한다고 한 지가 그냥 이거 하다가 바로 내려오니까 어색한 거 앞부분을 좀 정리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봐야지 그럼 스네어로 가는 게 훨씬 낫겠네 여기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려면은 이 고스트를 킥으로 바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려면은 이 고스트를 킥으로 바꿔 좀 만들어봐 이 기회에 좀 만들어봐 이 기회에 좀 만들어봐 이 기회에 좀 만들어봐 이 기회에 저번에 일단은 되게 많이 빼기로 한 거여서 오늘 보태진 건 많이 없잖아 리듬 형태만 너무 비니까 그걸 좀 더 채워놓는 거랑 피링 스타일을 조금 바꿔 보는 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 수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다듬어 봐 다듬어 보고 더 연습이 되니까 아까 그 고스트도 넣어보고 그런 형태의 피링도 몇 개 해보고 그런 형태의 피링도 몇 개 해보고